국회 출입하는 김지영 기자와 정치톡톡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보겠습니다. 비공식 라인 가동, 비공식 라인이 있었어요? 처음 들으시죠?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 영수회담, 이걸 물 밑에서 조율한 비공식 라인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이 대표는 민주당 공관위원장이었던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를 비공식 특사로 회담을 조율했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핵심 메시지를 살펴보면요. 윤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경쟁자가 아닌 국정 동반자다. 생산적 정치는 이 대표 대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국무총리 후보 추천권을 주겠다 같은 제안을 했다고 함 교수는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여당 당적을 갖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하기에는 좀 너무 나간 측면이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당장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는 대통령을 하래 탈당하라 이런 강경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럴 만합니다. 대통령실은 즉각 비서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래전부터 여야 언론할 것 없이 이 대표를 만나야 한다는 제안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이 보도 역시 그런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번 회담은 대통령이 직접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성사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함 교수에게 입장을 물었는데요. 대통령님의 큰 정치에 대한 진정성을 소개해달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책임자 리스트,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무래도 이번에 총선에서 찐 여당 얘기 같습니다. 네, 총선 패배 요인을 따져보는 국민의힘 총선 백서 TF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패널로 참여한 박 교수는 TF는 법률적 책임을 묻는 곳은 아니지만 정치적 책임을 묻는 곳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들어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한테 뭔가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듭니다. 네, 그래서인지 이 총선 백서 TF 위원장인 조정은 의원이 패널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전 위원장과 정영환 전 공관위원장의 의견은 듣겠다고 했습니다. 그 두 분이 우린 총선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는 건 모두 다 인정하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소외가 있으시고 어떤 개선안이 있으신지 청취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가. 네, 알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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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 김. 지금 삼김 시대는 이미 끝난 지가 언젠데, 저건 뭡니까? 네, 먼저 민주당 중심의 야권이 특검을 주장하는 그 김건희 여사, 그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삼김 여사들을 얘기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여사,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이 세 사람을 칭하는 겁니다.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국민의힘 김민전 당선인이 당 지도부에 세 명 여사의 특검을 역제안하자고 요구했습니다. 갑작스럽긴 한데, 뭐 의도가 있겠죠? 무슨 의도입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 특검, 세 가지 특검 실현되기 정말 낮죠. 김 당선인은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김정숙 여사의 옥과 장신구 사모호기 의혹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김건희 여사의 300만 원짜리 파우치 특검은 불공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으로 정부 여당을 압박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야권으로 배우자 특검법 전선을 넓혀 역으로 민주당을 압박하려 한다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정치톡톡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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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